아 아까운데 어떻게 창립하는 거지? 아 초코돌을 윙크... 어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짤 만들면 어때? 러버덕도 5월 18일인가요? 현재 같이 날 것 같긴 한데 그치?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어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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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아 이거구나 아 미니메 표시돼 있었네 아 귀여워라 여기처럼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야? 어 뭐야 생각보다 안 온다 다 나처럼 모르나 봐 생각보다 보러 오는 친구들이 없는 거야? 근데 진짜 크다 어우 졸라 귀여워 머리 위에 내려볼 거 그랬나? 와아 미쳤다 뭐 이런 거 좀 잘 만들었다 그치? 아 귀여워 잘 만들었다 아 뭐야 이거 물에 들어가면 파괴되는구나 나 뭐야 나 이거 물에 떠 있는 오리가 왜 이렇게 좋지? 예전에도 막 욕조도 집에 없을 때도 막 오리 귀여워서 사놓고 그랬어 엉덩이 빵냉이 너무 귀엽고 생겼다 맞아 쿠킹도 궁금했다 이것도 해보자 여러분 수루탕 쿠킹 아 옆에 이거 하아 우와 잘 만들었는데 형님들아 사실 나는 저거 없을 때도 시간을 좀 잘 세가지고 오히려 손 손해긴 한데 초보분들이 이런 거로 좀 게임도 재밌으신다면 뭔가 좀 이것저것 바뀌긴 했는데 우아할만한 거는 없는 듯? 미니 배치? 하아 쟤 어디까지 뛰어가냐 근데 이렇게 총을 맞으면은 무빙을 해야되거든? 갑자기 왼쪽으로 꺾된지 일자로 가든지 그니까 방향을 바꿔야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가면 죽어요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너무 칵 werd이라 나도 쓰긴 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 아 나도 안 써도 되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이 공포게임 이번 놀랬는데 손은 쏘고 있다 그치? 총을 너는 왜 나를 못잡아내는 친구야 아 가야돼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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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역시 부두캠프 남아있을 줄 알았다구 반속지 된다 그치 건너가야되네 너무 큰일났다 이거 이거 아픈데 아픈데 이거 아프지 않아? 내가 여기서 좀 수심이 좀 얕은데를 알거든 아 이게 맞냐구 이게 맞냐구 개쩐다 자전거 개쩐다 어 안녕 미안해 내가 역전했지 어 안녕 뭔가 자꾸 수영하는 소리가 나 어떻게 쟤 불쌍해서 너도 자전거 타지 그랬어 자전거 탔으면 살았을거야 아 쟤는 얼마나 아찔했을까 자기 옆에 내가 자전거 지나갈 때 치코리타 조심 너무 치코리타 하고싶게 생겼어 너무 가운데까지 온거 같은데 어디야 안 보인다 이 치코리타 있을거 같더라 아 아 아 내가 치코리타 하려고 했는데 와 저것 때문에 안보였네 나무 때문에 그 나무 우거진것 때문에 안보였네 아 김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미니 미니 업글자 됐다고 그러지 미니 한번 써보고싶어 미니 좋아졌대 어 그러네 안되는데 안되는데요 어 되네 아니 아 이거 W 안 누르면 되네 우와 이렇게 된다는거구나 아 이렇게 방향 바꾼 꺼지고 신기하다 오늘 좋아졌다 그치 진작 됐던거 됐어야되는데 운전하면서 음료수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비행기 너무 기대하시면 안돼요 바로 추락할 수도 이거는 와 걸프님 비행기 타는거 너무 재밌겠다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 실망도 커지니까 아 아 아 나 이럴거 한번 미리 얘기하는거야 기대하면 안돼 아 내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도로로 끌고 가야되는데 어 나 스킨 봐 이거 스킨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W 누르니까 안 나가죠 시프트 가고 으아아아 나무나무 시프트 으아아아 어떻게 왼쪽 으아 뜨기 뜨는데 왜 더 안올라가지 으아 너무 낮아 이정도 높이면은 밑에서 쏘면 죽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129m 130m 30 30 134m 38m 더 올라가야지 이게 뭐야 더 더 더 150m 좋아 현재 인플라 30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바람에 오케이 유의해주세요 와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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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돌섬 꼭대기 이미 있어 쟤 나 맞추려고 한다 허어 여기 돌섬도 올라가있어 이거 장난하냐 이거 돌섬 꼭대기마다 사람이 있냐 허어 비행기 터뜨렸어 이거 괜찮냐 우와 뭐야 비행기가 쟤 잡은거 같은데 우와 와 죽었어 이거 위에 죽었어 와 비행기가 라이딩 라이딩으로 죽였어 으아아아 아까운데 어떻게 창립하는거지 아하하하 하 나 초코돌을 으아아아 안돼 아아아 나 올라가고 싶어 으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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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어떻게 올라가는거죠? 아깝다 그치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디로 바뀔까 근데 또 줄거 같지 않아? 뭔가 이렇게 또 줄거 같은데 나한테 어 나 여기서 그때 걸려봤잖아 여기 그때 그때도 영길치킨할때 여기 걸리지 않았어? 마지막 엔딩 여기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식으로 어 아니네 하하하하 아 나 킬 안하려고 했는데 붙어있었어 어쩐지 소리가 조금씩 나더라 허어어 부우자 여러분 8배율의 부우자야 아파요 메롱 어 절로 내려갈까? 어차피 나 내려가야되는데 하하 아 잠깐만 내려가는건 피 채우네요 하하 아파요? 아 어 어 아 아니 안 피해 아니 마시면서 아니 마시면서 아 왜 딴짓 하러 갔나봐 알탭했냐 님도 서클 총 괜히 졌어 조졌다 어떡해 서클이게 뭐야 어디 가야 돼요 님무데 길이 어디야 1대1대1 한명은 양용인데 양용이 제일 잡은거 한명을 못찾겠는걸 살았다 내 앞에 아 뭐해 한명 양용이 끝 아니야 서클이 한번도 걸쳐 터트리면 더 손해인가 어떻게 한번 걸쳐 집에 들어갔다 여기 붙었어 여기에 붙었어 그 해수는 중 깜짝놀 Señal 흐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흐하하하하 ongo ㅋㅋㅋㅋ 하나 흐하 주지 아하 나니 흐하 흐하 재밌다 위 왜가 흫 아 삑맞았구나 아 삑맞아서 연막에다 그냥 쏜거구나 아 오지마샷 쏜거구나 맞네 그냥 그거네 오지마샷 아 삑맞아가지고 아니 어딘지 와 근데 연막.. 아 님들아 나 연막 간거 봐봐 미쳤다 딱 차에 치는 엔딩이었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